오늘 할 게임 비행선 공격자 에어씨 버스럴드 게임 라는 게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, 히스톨 이거 굴칠 수 있는거 팀킬이 안되는거 같은데 공격력이네 이게 오 안됐다 터렉 가자 오케이 2킬 했어 한 대 맞은거 같은데 안돼 안돼 일어나 일어나 누가 아 팀인가 아 누가 저기요 누가 팀처럼 아 옷 색깔이 다르네 됐다 됐다 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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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죽였나보다 아 리펠벤치 이용하면 이제 이거를 고칠 수가 있나봐 에피 터렉 아래 누가 들어갔는데 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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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기관총은 없는데 까빙 터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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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기지에 들어왔어 잠깐만 막아야돼 비행기 타고 가야될 것 같은데 비행기 타는 곳이 없나 아 또 왔어 뭐야 뭐야 비행기 타는 곳이 없나 아 아 아 아이더를 해보자 아 아 아 아 아니 총을 왜 못사 파이럿 해보자 아 이게 날라다니는 거네 오 야 재밌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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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 이 puede 아니 으 SH 으 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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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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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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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뭐야 아 이렇게 하면 위에 올라갈 수 있네 아 망했 참아 이거 할만한데 야 다시 해봐 아 이렇게 3인칭 1인칭 다 가능하네 이리로 올라가 아 아 아 아 가능할 것 같은데 야 다시가 오오오오오,cor magnetic 도망차 아 으아 으아아아아 어떤 고수들은 아래로 내려가던데 나도 할 수 있을까? 위로 올라와 뭐야 어디가 비행성 있는 쪽 있지? 저기 낯짝이야 지금 지금이니? 얘들아 좀 러쉬 좀 와줘 어어? 야야야야 부서지기 일보집전 같은 팀으로?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노! 노 노! 야 도망가야돼 하늘성으로 갈 수 있으면 좋겠는데 어 잠깐만 안 돼! 안 돼! 안 돼! 안 돼! 삑떠리 삑떠리 졌어요? 재밌들 재밌네 자 오늘은 이렇게 에어리쉽 억설트였고요 재밌게 보셨던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눌러주세요 그러면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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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